우와 그거 머리에 쓰는 거야 주완아. 주완아 이거는 머리에다가 쓰는 거야. 한번 해볼래? 자 어때요 엄마 아빠 어때요 물어봐. 엄마 아빠 어때요. 어때요 그래서. 멋지다. 어 하람이었다. 안녕하세요. 하람 안녕. 안녕하세요. 친구 왔다. 친구 왔어. 누구야. 친구 안녕 그래. 하나씩 갖는 거야. 여보. 여보 어떻게 왔어. 커피룩 입으셨어. 나도 배고파. 친구야 뭐 먹고 싶어? 친구야 뭐 먹고 싶어? 난 술 취. 여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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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나눠 먹어. 뭐 먹을 거야. 콜라봐. 내 손에 묻었다나. 오 착해라. 오 고마워.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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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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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다 둘이 많이 담았는데 지금?